아는 형님이 1톤 전기차를 하거든요.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남바를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매도 가능한가요? 네 디젤트럭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. 아는 형님이 1톤 전기차를 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니까 남바를 반납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매매도 가능한가요? 그건 반납한다는 얘기는 아마 그 형님이 남바를 무료로 받았을 거예요. 네 무료로 받은 거? 무료로 받은 거는 매매가 안 되죠. 아 그래요? 그럼요. 그리고 요새 제가 3.5톤을 지입남바를 하고 있는데 아 임대남바로요? 네 요새 남박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? 이거는 구입하시는 거 여쭤보는 거예요? 그게 3.5톤에 몇 년씩이에요? 한 6년 됐어요. 6년이면 뭐 18년씩 이런 거예요? 네. 지금은 한... 네. 전화 드릴게요 사장님. 네 네. 네. 감사합니다.